게뜨거운 게임 이거 플레이 타임 짧지 않나요? 어 정확히는 모르는데 짧은 게임 아닌가? 잠시만요 제목 좀 바꾸겠습니다 예 슈퍼하십니다 두격 같은 거냐고요? 예 그런 걸로 합시다 감도가 너무 높아 아 눈부셔 아니 저장 안된다 저장 됐구나 뭐야 이렇게까지 해야돼? 감도 낮추는데? 아니 감도 아직도 높아요 0.2까지 낮춰야 될 것 같아 세팅 컨트롤 아니 0.3이 끝이야 강제로 이렇게 해야돼? 아니 왜 0.3이 끝이죠? 왜? 왜? 왜왜왜왜 갓겜 1스택 자 슈퍼하십니다 AS W S AD로 이동 에임은 와우스로 합니다 Time moves only with 움직일 때만 시간이 갑니다 왜 예측 샷 해야돼? 쟤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아니 그게 맞는다고? 완전히 옆으로 지나갔는데 그걸 왜 나죠? 움직일 때만 시간이 흘러요 움직일 때만 시간이 흘러요 피해요 예측 샷 예에 헤드샷 슈퍼 핫 슈퍼 핫 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리플레이 슈퍼 핫 슈퍼 핫 리플레이 보여주는군요 그래프 더 건 좌클릭으로 무기를 집어요 이렇게 감도가 조금 아니 에임이 아파요 It was a setup 끝 뭐야? 라이트 클릭으로 던지세요 아야 아 미안합니다 이거 적이 움직이는 궤도를 미리 읽고 써야돼 빛나봐 이거는 무빙이 좋은 겁니다 아니 앵 아니 이게 이게 죽어? 아니 총이 왜 이렇게 느려요 사람이 총보다 빠르잖아 와 암 무빙 던져 에이 뚝배기 에이 슈퍼 주먹도 센데 슈퍼 핫 슈퍼 핫 슈퍼 핫 아 몸 쏘면 되겠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아 피하고 피하고 아니 총알을 조금 많이 쏘는데요 친구들이 호잇 총 잡고 너 너 아 왜 머리만 돌려고 하지 병인가 봐 라이트 클릭으로 던지세요 라이트 클릭으로 던지세요 뚝배기 그리고 이걸 다시 집어 요거지 아야 던져 집어 아 못 집었어 야 아야 어려운 뒤 던져 아니 총 내놔 아 몸을 쏘자 이번엔 에잉 제가 모빙을 하니까 맞추기 힘든데 아야 아 잘 살펴봐야 되네 네 그러게요 멋있게 하는 거 되게 어려운데 에잉 내다 너무 청아 그리고 쏘고 이게 주변을 잘 둘러봐야 되는구나 암호가 없어요 던져 때려 때려 아니 어려운데 시원시원한 게임인 줄 알았는데 어렵다 생각보단 저거 먼저 쏘고 총알 피하고 쏘고 피하고 쏘고 던져 안 죽었어 너 왜 총알 피한다 이렇게 된 이상 어딜 쏘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어디로 가지 어딜 쏘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뚝배기 총 내놔 내놔 이 녀석 총 맞아 이 녀석 핫 슈퍼 핫 슈퍼 핫 슈퍼 핫 슈퍼 핫 아니 너무 추하게 이겼어 찬상입니다만 에잇 에잇 내놔 에잇 하아 아이코 중하 갓겜하고 계시네요 으어어엠 빨리 дог 막 그렇게 영상에서 보던 것처럼 멋있게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약간 추해지는 게임이지 던져 뺏어 쏴 이거구만 던져서 총 뺏고 쏘고 아 그래 할 수 있어 뭐야 왜 다음 스테이지 안가요? 내가 직접 가야돼? 삥 아 요거까지 이제 그거지 어? 튜토리얼이시 내 말 맞지 아양 아 멀미나요 뭐야 끝난 거 아니죠? 시작이지 시작이지 왓디쥬 띵 인테레스틱 아이디얼 나 쇼얼 제 영어 타자 빠르죠 에러엘 어선 에브리이 겟스 썸틴 디퍼런트 엠 에브리이 엠 패스 파이 에 응 응 54 음 음 음 음 저게 업데이트 크랙 있어. 한 번 더 해보자. 이거 연출 되게 멋있다. 근데 연출이 이 모양이라서 한글 패치가 안 나온 거 아닐까? 아니면 한글 패치가 있나? 깨로벌잇 점프 이열 멋있다. 아이 너 이 녀석 한 패배 맞어 총 내가 뭘 봐 너도 임마 땅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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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없어요. 던져요. 뺏어요. 때려요. 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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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요. 뺏어요. 쏴요. 잉. 내 거 잉. 끝인가요? 깨로벌잇.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. 핫한걸. 이걸로 뚝배에 깰 수 있나? 던질 수 있군요. 던질 수 있군요. 한 대 더 맞아. 주방. 주변의 적을 확인하고 쏘고 던질 수 있군요. 으잉. 너야. 땡. 아야. 아니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. 뚝배기. 이것도 먹어. 어디 맞아도 죽어요. 아니 애들 조금 잘 피하는데요? 으잉. 으잉. 이 녀석. 총 내놔. 죽어 이 녀석아. 너도 인마. 애들이 총을 너무 잘 피해. 팩트. 내가 못 쏜 것이다. 저기 바깥쪽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. 아니. 야 이. 이거는 너무한거 아닙니까? 야 방금. 방금. 방금은 사기당했어. 야 총 내놔. 안되겠어. 쏩시다. 으잉. 으잉. 은원 피해를 잘해야 돼 역시. 뭐야. 쟤 총이 총을 받고. 어떡하지? 술병으로 가자. 앙. 이 녀석. 총 내놔. 땅이야. 여기 숨어있어야 돼. 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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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고. 뺏어서. 쏘고. 너도 쏘고. 엄마야. 쏘고. 안 맞았어. 쏘고. 쏘고. 야스. 그러게요. 이거. 엄청 멋있는 게임 아니었어? 아. 잘못 눌렀나봐. 완전 멋있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. 몽둥이를 뺏어야 돼. 너. 몽디. 아 맞았어요. 몽둥이. 똥 빼기. 똥 빼기. 똥 빼기. 으아. 쿨타임 있다. 너. 집어서.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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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. 안 돼. 어떻게 해야 뺏을 수 있지? 이것도. 오른쪽 클릭하면 던지는 건가? 아야. 가까운 애를 때리고. 뺏어서. 가까운 애를 때리고. 뒤로 빼면서. 또 가까운 애를 때리고. 던지고. 뺏어서. 아야. 이거 두 대 때리면 죽나? 아. 세대. 저거 팔꿈치까지 들어가면 죽는구나. 아야. 잠시만요. 여러 마리 나오니까 어려운데. 죽었지? 뺏고. 들어서. 깨고. 던지고. 들어서. 떼, 때리고. 던지고. 때리고. 끝이지. 예스. 또 온다. 뽕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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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. 내놔. 던져. 드로. 때려. 던져. 슈퍼. 핫. 슈퍼. 핫. 어. 요거구만. 요렇게 이제 빨리 재생되면은. 액션이 나오는구만. 아 요거지. 크. 하. 이제 약간 게임 같은데. 슈퍼. 헉. 슈퍼. 헉. 슈퍼. 헉. 요거는 괜찮았다. 덜 쑤했다. 슈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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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 없나요? 슈퍼. 슈퍼. 화장실에서 튀어나오는거 아니야? 슈퍼. 슈퍼. 병 들고. 슈퍼. 총 든 애가 있을거야. 슈퍼. 슈퍼. 으앙. 슈퍼. 슈퍼. 하. 슈퍼. 리플만 볼 수 있는 버튼이 있나요? 슈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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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잠시만요. 슈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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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? 안 오는데요? 온다 이걸 뺏는 거구나 아 잠깐만요 아 버티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같은데? 이게 버티면 안 되는구나 던지고 하나 들고 아 먼저 쐈어 땅땅땅 던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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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아야 쓰읍 저 메시지가 뭘 뜻하는 거지? 아 왜 방금 맞춘 거 아니었나요? 물체가 날아가다가 총에 맞아서 없어진 건가?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아우 샷건 든 애들 무섭다 던지고 던지고 집어서 아 잠깐만요 컵에 맞은 건가? 저거 총에 총에 맞아서 부서진 거 같아 네 들어서 지금은 피하고 던지고 들어서 던지고 아니 아 생각보다 어려운데 근데 여기까지는 맞고 이걸로는 못 맞추지 총에 맞아서 던지고 총 총 집어서 쏘고 꽝 어려운데요? 생각보다 아 추하다구요 난 이 게임하면 되게 멋있을 줄 알았지 아아 그냥 액션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잘 쏘잖아 어디로 엄폐해야 되지 여기로 엄폐하고 던지고 아니 총 왜 이렇게 잘 쏘요 님 맞췄지 뒤에 아 시간 능력자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저거 쏘기 전에 던지면 돼 여기까지 하고 들어서 던지고 아 이거 잘못 던졌다 아니 저기 테이블에서 하나 더 던져야 되다 보다 여기서 하나 던져요 빨간 애들이 더 멋있네요 지금 쏘고 아니 예측차다잖아 저거 조금만 더 천천히 할게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던져 이제 피하고 저거 안 맞았죠 그러면은 총을 한 번 더 피해야 돼 아니 이런 젠장 지금 던지고 피했죠 쟤 맞았죠 그러면은 가서 던지고 총을 뺏어서 쏘고 여기로 올 거야 얘를 던지고 뺏어서 쏘고 아니 아 잠깐만요 일단 동선이 확정적인 데서는 느리게 할 필요가 없어 지금 던지면 맞잖아요 도망간다 동 떼서서 쏘고 쏘고 아니 방금 총 안쌌잖아요 이게 화면 뒤에를 쏘고 반대쪽을 보고 아 여기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안 본 거구나 저기서만 나오는 줄 알고 피하고 둘 다 잡고 이러면 끝이네 이거 슈퍼하트 글자 어떻게 안 보이게 하지 아 F5 아 리플레이를 조정할 수 있어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 취소하겠습니다 약간 추하게 이겼는걸 던져 안 맞았지 총 잡고 쏘고 지나가서 쏘고 지나가서 던지고 아니 빗나갔어요 앉아서 쏘고 끝이야 아닌데 쏘고 피하고 앉아서 언피하고 그런 건 안되나 아니 갑둑지 글쎄요 스테이지가 몇 개나 있지 들어서 이거 보인물들 되게 멋있게 풀려야겠다 아 유리창에 맞으면 아야 유리창에 맞으면 안되나 요거는 바로 던져서 받 으잉 야 똑바로 주워 총 괜히 던졌다 여기서 던져서 뺏고 쏘고 다음 거 쏘고 다음 거는 던지고 총알 뺏어서 쏘고 여기 나오는 거 쏘고 아 여기 유리창이지 아니 어떻게 총알이 유리도 못 들어요 이게 총이냐 던져 뺏어 쏴 얘도 쏘고 어딘가 총소리가 들리는데 어 여기였어 쏘고 칼이다 칼이다 어 오케이 하고 와 이거 던져요 뺏어요 쏘요 쏘요 쏘고 아이 빗맞았어 아 왜 이렇게 못 맞춰 쏘고 던지고 캐치 샷 샷 슈퍼 응 슈퍼 헉트 슈퍼 헉트 슈퍼 헉트 슈퍼 에이 안 멋있다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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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추워한데 슈퍼 헉트 슈퍼 헉트 아 이거 멋있게 하기 졸라 어려운 게임이구나 아 멋있게 하기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어 슈퍼 헉트 슈퍼 헉트 슈퍼 리게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슈퍼 헉트 리게임 버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아야 아야 야 내려 아야 미안합니다 F5는 리플레이 편집 기능이에요 겐지가 함께한다 슈퍼 망했어요 겐지가 함께한다 슈퍼 슈퍼 헉트 슈퍼 슈퍼 글쎄요.. FPS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? 아이 저거 총으로 다 잡았어야 멋있는데 이거 어떻게 리플레이하지? 아 R버튼 누르니까 된다 아야.. R버튼 눌러서 리플레이 할 수 있군요 이거 한 번 누르면 연사되는구나 리플레이 해보죠 잠시만요 멋있게 해보자 잠깐만 아 잠깐만요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아 괜히 점프했다 점프 안하고 여기서 봐봐요 여기로 피해 숨었다가 여기로 지나가서 차 뒤에 숨어 차 뒤에 숨은 다음에 제가 나오면 아니 나오면 죽었어 약간 타스하는 느낌인데요 일단 차 뒤에서 뭐 그리고 지금 때리고 땡겨서 머리 이러고 던져야돼 그래야 멋있어 슈퍼 슈퍼 헉트 슈퍼 헉트 슈퍼 헉트 슈퍼 헉트 헉트 슈퍼 헉트 슈퍼 헉트 슈퍼 근데 저게 앞으로 안가면 안 끝나니까 앞으로 움직였는데 슈퍼 헉트 열 총 던지고 뒤를 해볼까요? 슈퍼 헉트 슈퍼 한 번만 넣어볼까? 헉트 아 시점 추가하게 돌렸는데 다시 하자 이거 완전 타스 타스라는 게임이네 한 발 돌려서 두 발 세 발 네 발 던지고 뒤를 봐 잠깐만 이걸로 봐야 돼 아이 총알 한 발이 약간 추한데 아 마무리가 아쉬운걸 걸어가야 되는구나 한 번만 더 해볼까 저거 총알 날라오는 게 약간 아쉽다 그러게요 차량 폭발까지 해야 되는데 아 완전 타스인데 완전 이거 포즈 취하는 그런 기능 없나 아니 너무 빨리 갔어 여기서 시간을 충분히 끌고 이렇게 숨어서 지금 쏘고 한 발 아 에임 안 좋았다 던지고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에임이 안 좋았네요 아야 저거 총 다 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돼 수암베자챔 이거 구르는 거 없나 컨트롤 쉬프트 이런 거 다 안 먹혀요 아예 안 맞았네 여기 이런 게 있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이거 몸 바꾸는 거라고요? 그런 게 있어요? 아 아직은 없는 커맨드군요 어떻게 피하지? 아 야 저거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차 보내고 천천히 가서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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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고 아 에임이 안좋았다 슈퍼 호기 슈퍼 이제 넘어갑시다 슈퍼 호기 슈퍼 하하하하 호우 빙글을 호우 끝 슈퍼 슈퍼 넘어가 왜 안 넘어가지? 아 저기로 가야돼? 호우 뭡 액세스 모용 다음 스테이지 마이 브이로그 아멘 예 띠 감사합니다.